어 야 경준아 경주 어딨는지 찾았어? 그게 아직 검사기관 쪽 알아보고 계신 거 아닐까요? 회사에도 안 계시는 거 보면 유전자 검사 문제 해결하시려고 그런 거면 다행인데 얘가 좀 딴 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암튼 차승희 쪽에서 철저히 감시 중이니까 검사 결과 자체를 조작해서 보내기는 힘들 거야 하긴 당장 오늘 저녁에 결과가 나온다니까 그럴 시간이 없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전무님? 어떻게? 결과지가 회장실로 오는 사이에 바꿔치기를 하는 겁니다 바꿔치기? 검사기관 쪽 계속 체크하고 중간에 분명히 바꿔치기 시도하려 될 거야 끝까지 긴장 놓치지 말고 단속 철저히 해 네 알겠습니다 참 그리고 김 간호사한테 연락해서 요양원 쪽 움직임도 계속 체크해두고 네 상무님 네 상무님 네 상무님 그렇게 enrollment vigilant 네 상무님 여기서 한번 가절하게